판데믹 상황에서 수천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목회자 80% 생계비 부족.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발생. 문재인 정부의 탄압에 가까운 교회 모임 금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천개의 폐쇄. 현실로 닥친 목회자 생계비 문제. 지금 목회 현장의 화두는 목사의 이중직. 지금 현재 목사의 약 60% 정도가 이중직. 한국도 미국처럼 목회자의 이중직이 보편화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목회자 80% 생계비 마련 어렵고 교회 절반 1년 예산 3천만원 이하 이중직 목회 공론화 보폭 넓혀간다. 주요 9개 교단 이중직 허용 현황. 예장합동 부분허용. 예장통합 불허. 감리교 부분허용. 기성 불허. 지하성 순복음 불허. 기독교 침례의 규정없음. 기독교 장로의 규정없음. 고신 불허. 합신 불허. 과연 목사의 이중직은 불법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만들며 목회한 사람 사도바울. 사도행전 18장 3절. 사도바울이 아굴라와 생업이 가툼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한국교회가 급변하는 현실에 발맞춰 이중직 목회의 길을 조금씩 넓히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들은 이중직 목회자 현실을 연구하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80% 정도는 목회자가 생계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중직 목회에 대한 논의는 목회자 생계 보장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중직을 통해 자비랑 목회나 선교형 목회로도 영역이 확산되고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은 7일 경기도의정부 사람과 평화의 교회에서 사회 변화에 따른 교단의 미래 대응 로드맵을 제목으로 미래정책전략콤퍼러스를 열고 교세 감소에 따른 이중직 자비랑 목회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현표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한국교회 절반 정도가 1년 예산이 3천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미자립교회라며 겸직 목회야말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양교수는 이어 겸직 목회는 성경적 진리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면서 교단이 겸직 금지 조항을 해제하고 겸직 목회를 하는 목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 교수는 2016년 논문인 목회자 겸직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단임 목사 35%가 겸직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정 합동은 총회 차원에서 이중직 목회자 지원 협의의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립개발원 이중직 지원위원회는 앞서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목회자 이중직 설명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중직 목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박행 이중직 지원위원회 선임 연구위원은 이중직 목회자 다수가 이중직을 시작할 때 주변 시선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다며 이중직에 대한 신학적 표단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정 합동은 2018년부터 미자립교회 목사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노예의 특별한 허락을 받도록 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예정 통합은 자비량 이중직 목회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 결과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07회 정기총회에 보고될 예정이죠. 총회 담당 부서인 정치부는 지난 4월 간담회에서 자비량 목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어느 정도 얻은 상태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도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 제한적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죠. 기독교 한국 침례안은 이중직에 관한 별도의 규약 없이 목회자 자위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례에도 별도의 규칙이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불가피하게 이중직을 선택한 목회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각 교단도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아직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고론하고 있습니다. 기하성 총회 서기인 강인선 목사는 교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목회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목회자 이중직 공론안은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서 조만간 임원회에서 정식 안권으로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도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 5월 교단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직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5.9%였고 제한적 허용은 45.7%로 찬성 응답자 비율이 81.6%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직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73.3%가 생계유지 때문이라고 답했죠. 김조원 총회장은 최근 죽어도 예배당에서 죽는다는 의지로 사약한다면 엘리아에게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정말 어려운 교회를 경상비 기준으로 구분해 이중직 허용기준을 세워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한 예장고신 사무총장은 개혁신학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목사에 한해 허용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예장합신 총회신학연구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에서 이중직에 대해 다른 직무를 부차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겸직이란 용어 사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